드래곤볼 더 브레이커스 드래곤볼 더 브레이커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드래곤볼 더 브레이커스라는 제목을 가진 대바데 형식의 게임입니다 일명 드바데라고 하죠 드래곤볼 대바데 줄여서 드바데 스팀에서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재밌어 보여서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 풀동부랑 같이 플레이를 해볼 건데 그 전에 튜토리얼을 한번 해야 된다고 해서 튜토리얼 먼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는거요 엔터 개인정보처리방심동의확인 요즘에는 게임약관 이런것들이 되게 막 빠듯하게 나오더라 자막이 안나와 나오네 에? 누구? 아 캐릭터 설정 남캐로 와 이 드래곤볼 특유의 색감 참 한결같다 진짜 이름 플레임 보이스 아니 들어봐야지 보이스 재생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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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마지이나 오오이오이 이거로 하자 정중한 타입으로 키? 와.. 피부색 종류봐 헤어스타일 와 진짜 다 드래곤볼 스러운 머리스타일 밖에 없네 고로켄 분명히 이 머리다 장담할 수 있어 이걸로 하자 깔끔하게 왜 이렇게 다 화가 났어 눈이 눈이 다 화났네 어 이거 괜찮은데 매우 특징적이야 잠깐만 그럼 머리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좋다 파인애플남 아 머리색도 바꿀 수 있구나 아 머리를 초록색으로 해야 진짜 파인애플이 될 것 같은데 머리 딴걸로 바꾸자 그냥 눈이랑 머리스타일이 너무 불협하긴 한데 어 이걸로 가자 코 코도 종류가 있어?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고 귀도 종류가 있어? 뭐 틀린 그림 찾기 아세요? 아 귀 크기구나 아니 그냥 크기 조절로 해 그러면 하관 아 뭐야 짜증나 입술 왜 이래 평범하게 갑시다 평범하게 됐다 다했다 변경사항을 저장하지 않고 저장을 해야지 저장을 엔터 와 진짜 요상하게 생겼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이세계인이야? 이세계 컨셉? 이세계 컨셉? 아 눈 진짜 시간 그게 뭔데 닿는다 점프 오 회피가 있네요 이거 스페이스를 두 번 누르니까 벽을 탑니다 아 벽을 점프하면서 탈 수는 없어요 어 그러게 민간인이 어떻게 벽을 타지 되게 평범하게 벽을 타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네 우클릭이 회피 잊지 맙시다 약간 프레임 드랍이 좀 있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뭐야 산타야? 막보렴? 근데 갑자기 민간인한테 일 시켜요? 미친 사람인가? 열었다 이게 뭔데? 여기에다 열쇠를 꽂으세요 이러고 써있네요 이 키를 꾸욱 눌러서 여기서 내가 떼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네 대게 오래 올린다 셀? 갑자기? 이 에어리어는 파괴되려 하고 있다? 나왔어 나왔어 빠져나왔어 워어어 아 소생아이템 소생아이템이 있구나 2 왜 계속 비비고만 있어 가슴에 대야지 가슴에 대 자 따라해보세요 가슴에 대 아니 그 다리잖아 아 다리에 심장이 있는 남자 이걸 일어서내 쟤네는 민간인 맞냐 얼굴이 민간인이 아닌데 쇠를 알아? 쇠를 알아? 반응이 이상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빨리 스페어 타임 마신을 사용하고 싶어요! 아, 죄송합니다. 당신은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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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기! ... ... ... ... ... ... ... ... ... 어... 숨기가 있네? 아니 근데 기동키가 뭔데? 기동키를 얻어서 뭘... 그렇게 하면은 셀을 막을 수 있는 거야? 아... 이걸로 타임머신을 탈 수 있는 거구나 아... 이렇게... 위쪽에 있는 타임머신을 작동시키는 거구나 아... 그 다음 시간에 기능 시스템을 컨트롤시킵니다 좀...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할까? 괜찮아요.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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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상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셀! 셀 목소리 멋있다 오 계속 싸우고 있네 오오 아 이게 약간 그 느낌인가 내가 안하면 애들 아무도 안오르는데 개천천히 오르는데 너네 일하고 있는거니 얘들아 내가 다하는데 이게 약간 발전기 돌리는 그런 느낌이구나 오 드디어 타임머신이 오오 망가졌던 것도 다 복구가 되고 아 저렇게 내쫓는거구나 오오 틈이 없네 아 나 또 빨리 들어가는거야 이 게임의 팁 20번째가 주인공은 불행체질이야 아 설정 괜찮네 아 참 웃기다 συ? 無事で何よりだ 残念だが 君はまた時の誇りに飲み込まれてしまったんだ すでにそちらには 支援物資と スーパータイムマシンの転送が完了しているはずだ だが 失礼 俺は今すぐそちらに行くことができない 友人のタイムマシンが メンテナンス中なんだ だが 적들이 뜰 때까지의 약간 유예 시간이 있는 건가? 그전에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건가? 총? 뭔 총이야 이거 이런 거 뭐 부수면 아이템 나오나? 뭘 한 거지? 총의 용도가 뭔데? 브루마 아니에요? 드래곤볼 완전 초기네? 엄청 과거로 왔나보다 브루마 목소리 되게 좋다 브루마 목소리 브루마 목소리 브루마 목소리 브루마 목소리 어머니? 아 트랭크스가 브루마와 베지터의 아들인가? 맞아 베지터랑 결혼했지 너 손은 왜 그러고 있는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브루마는 초창기 때부터 천재였구나 제트로 레이더를 표시 제트로 레이더를 표시 제트로 레이더를 표시 여기 힘든데요? 여기 힘든데요? 오 이거 효과음 애니메이션 그대로 썼네? 되게 좋다 잘 만들었는데 여기 구르는게 속도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이 위에 있나? 이 집에 있나? 아 이건갑다 아 이건갑다 에? 찾았다! 기동키 자 테러 범시 훈수는 적당히 아직은 필요가 없으니까 조용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키를 눌러서 기동키 설치 와아아아 야 잠깐만 이 높이면은 아파트 한 10층 높이에서 떨어진건데 괜찮니? 넌 확실히 민간인이 아니구나 트랭크스인가? 아 아닌데 저거 발전기잖아 어? 셀이 또 왔어 아 얘는 되게 한가한가봐 아 얘는 되게 한가한가봐 어? 왜이리 갑자기 지금 떨고있는거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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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비게 됐어 어떻게 싸우는건데 아아아아 죽는데요? 어? 짠 W ASD 상승 아래로 내려가는건 어떻게하지? 두번 눌러 소직하강 해피 공격 필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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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아아 아아 어 으어아아 그렇게 주인공은 죽고 게임은 끝이 안났네요 얼마나 단단한거야 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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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배경만 보면 세계 멸망 직전인데 발전기가 터지면 호출 비컨을 이용해서 또 다른 탈출구를 만들 수 있는건가? 타임머신 호출 일종의 개구멍인가요? 1인승이야? 1인승이야? 에? 맞아 이게? 올라타기 아니 이거 놓치면 즉사잖아 너무 너무 무섭잖아요 그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어 어 보는 내가 시 시컵하네 뭐 팁 보자 팁 마지막거 아아 로딩 빠르구만 로딩 여긴 또 어디야 설마 또? 설마 또 시간의 균열? 여긴 2인승 죄송합니다 다행이네 아하하 으하하 으하 뭐야 여기 어디예가지구 sí 여기 네 네 ido 4 저기 뒤에 게임 광고 붙어있는데요? 저 봐 뒤에 여긴 뭐야 코드 접수로? 브랜드 연동 코드 발행 아 방 만드는 건가? 잠깐만 지금 튜토리얼 끝난 건가? 튜토리얼 끝난 거예요? 상점이 있어 매일 선물 다 받으라고? 매주 뽑기 티켓을 선물 받는다 시즌 1 뽑기 티켓 TP 토큰 300과 스피리 사이폰 티켓 3장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일단 주니까 받는다 스킬 확정 뽑기 스킬은 뭐야? 스피릿 사이폰 아니 게임도 돈 주고 샀는데 뽑기가 있어 이거 이거 화가 나는구만 태양권 확정 한정 뽑기 어? 이거 빌런도 뽑을 수 있구나 개양권 무보 한정 뽑기 이거 해볼까? 어떻게 뽑는 거지? R을 누르면 뽑나요? 확정권 먼저 쓰지 말고 10연 뽑기 먼저 하고 아 이거 망했네 여기 확정 뽑기라 이거지? 이래서 색깔이 좋았던 거구나 손오공 뽑았다 이제 중복 나오면 접으면 되나요? 일반 뽑기는 어떡해? 이제 디코 키자고? 손오공 뽑으셨나? 얘들아 아 나 내 방송 보고 있었구나 이게 튜토리얼 지금 끝난 거죠? 네 우리 핫방 시간 5시였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어 미안해 아 괜찮다 아니에요 다 튜토리얼 완벽하게 한 거예요? 이거 튜토리얼 해도 윤뱅지 말로는 해도 다 안 알려준대요 음 이거 뭐 본편 하면서 우리가 숙달을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 코드 접수를 하면 되나? 프렌드 연동 코드 발행 아니 뭐 방 만드는 거요? 아하 방 만드는 거 엔터를 한번 눌러서 온라인 매치를 눌러주세요 온라인 매치 그러면은 방이 열려요 오른쪽 위에 있죠? 그 룸키로 저희가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걸 거예요 어 그래서 만약에 그 뭐냐 사장님 방송을 보고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룸 메뉴 3번 있거든요 3번 눌러서 룸 이동 키 입력 있어요 그래서 그 키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음 삼각? 똑똑해요 사장님 방송을 봐야 되잖아 기다려 봐 어디 선생님이 그냥 저희한테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7 2 1 2 4 1 6 개기러워 엔터를 쓰고 1 아니야 아니야 매칭 아니야 매칭 아니야 미친놈아 우리 취소는 1위예요 아 지금 대기 통신 대기 중이라 1도 안 들려요 안녕하세요 어? 나 왜? 나 왜? 나 왜 사람이 안 할 거니? 7 1 2 4 1 아니 얘 너무 인터페이스 너무 어 왔다 아 이게 빌런을 한 명 정하고 하는 거야? 그 선호하는 거를 정해서면 랜덤으로 그 중에 걸린다 아 올 랜덤으로 해보자 그러면 이거 이거 방 어디서 엔터를 누른 다음에 2 바로 2 누르면 돼요 2 누르면 그리고 숫자는 숫자가 올려놨어요 아니 이거 이거 뭐야 어떡해 맵은 종류가 지금은 3개밖에 없군요 근데 맵 3개 중에 그냥 하이랜덤가? 제일 기본 맵이 제일 재밌어요 나머지 맵은 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뭐지 찜찜씨는 그거 그냥 강제 종류들도 되지 않나요? 강제 종류가 뭔데요 알트 에이프 4요 막 그렇게 엄청 큰 페널티는 없을 거야 아마 시작해 유감 아 이쁜 말 쓰자 찜찜아 이쁜 말 쓰자 5초 뒤 악취 아니야 찜찜아 이쁜 말 쓰자 이쁜 말 다 분열이에요 혹시? 자기격이 2개가 있는 거 같은데 6개 내가 없는 거 같다고? 이거 뭐 최대 10명 넘게 된다더니 8명이 끝인데? 이거는 나피아 게임이야 아 그렇구만 다들 그때 피곤하셨나 보군요 나도 분명히 언급을 했다고? 어? 디유가 뭐야? 디유가 누구예요? 나다 얘 누구야? 어떻게 강퇴 몰라 저 당장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방 번호가 저거예요? 네 근데 지금 누가 들어오셨어요 이거 방 번호를 알 알지 않는 이상 못 들어오잖아 시청자 중에 한 명이란 얘긴데? 그렇죠 어떤 스바라시한 녀석이 지금 대녕 없이 들어왔어 나갔어요 들어오시면 모르겠는데요 찜찜님 오세요 잠깐만 기다려다 빡종하고 다시 들어간 중이거든요 화이팅 화이팅 드래곤볼이고 자실보고 아주 그냥 이 지금 보니까 윤뱅진은 몇 번 해본 거 같은데 맞아요? 몇 번이에요 몇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이 아니에요 이것만 하루 종일 했었어? 오늘 종일 했대요 우리 다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이거 차면 어떻게 해요 윤뱅지 대신 났어 윤뱅지 엔터 누르고 2를 눌러요 일단 윤뱅지가 그러면 아 네 말씀하시겠다 화면이 떠요 아 오케이 거기다 숫자 입력하면 돼요 윤뱅지가 그러면 빌런하면 되겠다 안 돼요 처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거의 다 죽어요 괜찮아요 때릴 줄도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좀 기다려 줄 줄 알아야지 우리는 아니요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 인간이 기다릴까? 맵이 맵이 엄청 넓어요 나 들어온 거 같은데 나 들어갔어요 우리 생존자로서 뭔가 좀 이렇게 단련할 수 있도록 뭐야 나 들어온 거 맞아? 맞아요 네 들어갔어요 자 튜토리얼이 무사히 다 끝났고 오늘 풀동부랑 다 같이 함께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인원이 총 8명이어서 어 마침 새벽시가 좀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불참하시는 바람에 정확하게 또 8명이 딱 맞았네요 기가 막히게 다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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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재미있게 같이 한번 놀아봅시다 요즘에 풀동부 영상들 다 너무 핫해가지고 인기가 엄청 많은데 오늘도 재미있게 플레이 해봐요 이제 엔터 누르면 되나요? 다 들어갔고 나도 엔터 누르면 됐던 거야? 아 끝이네 엔터는 필요없는 엔터? 그냥 기다리면 되네 빌런은 고의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고의로 할 수는 있어요 다 같이 마음을 합심하면 이거 나 보면은 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 안돼 차원의 틈이 또 생겼어 진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여 누가 쳐맞을 인재인가 누가 쳐맞을 상인가 나 왜 얘야? 나 왜 부름하지? 이건 뭐지? 나 고로케 레이더다 나 왜 부름아야 오늘 나 이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아 고로케야? 안돼 몰라 일단 그냥 엔터를 눌러봐 나 왜 캐릭터가 왜 이 여자가 되었지? 일단 레디부터 해 전 뭐지? 나 왜 이거 안 되지? 엔터 눌러 엔터 지금 아래쪽 목록에 없는 사람이 빌런인 거잖아 맞아요 그게 아니 녹화 화면이 안 보여 가겠는데 누굴까요? 고로케 고로케 아 고로케 이거 캐릭터 여기선 못 바꾸죠 네 피트를 들고 온 거 아니면 못 바꾸는 거 같아 엔터해 캐릭터를 어떻게 해봐? 다른 사람 캐릭터 보여줄까? 안 했네 죄송 ESC 누르면 나온다고? UI 진짜 총체적 난국이야 진짜 UI 디자인 누가 했냐? 진짜 머리 뽀답뽀답하게 우와 프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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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전 노호인데? 박수 짝자 박수 짝자 뭐야 귀여워 신낸네 잘 부탁드립니다 정수리 냄새 공격 정수리 냄새 공격 정수리 냄새 공격 정수리 냄새 공격 어떻게 하는 거냐고 탭 탭 탭으로 핑 찍듯이 할 수 있어 탭으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아 부루마 누구예요? 탭 탭 옆에 이상한 애가 같이 누워있어 아 부루마 누구임? 아니 왜 저거 찜찜이야? 어 나야 어 찜찜이네 파밍을 해봅시다 어디서 몰래 온파밍을 해봅시다 마음 뭐지 이거? 반나 각자 흩어져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키가 뭐더라 다 까먹었어 야호 베리어 회복장지 이게 뭐지? 이거 아이템 사용 어떻게 해? 아이템 사용 물어보는데요? 가르쳐준다고? 피토리 여기서 안 알려준다고 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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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구나 이게 누구야? 자 민간이를 벌써 드셨군요 어 어디있어 나 왜 심장 뛰는 소리가 이렇게 미친듯이 들리지? 주변에 프리자가 있다는구나 아 주변에 프리자가 있다는거야? ㅎㅎㅎㅎㅎㅎ 아 주변에 프리자가 있다는거야? 그걸 많이 엎치면 아니에요? 파이팅 뭐야 벌써 준 씨만 레벨 1이야 빨리 파밍을 해야죠 어디서 나는 소리지? 뭘 해야 되는거야 진짜 첸지 파워 설마 설마 고로케가 프리자야? 아 미친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살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 와아아아아아아아 아우 크리즈한테 죽어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나 아무것도 없어 레벨업했어 이게 사람을 쓰러뜨리면 레벨업 할 수 있는거에요? 네 사람 쓰러뜨리거나 주변에 민간인들 막 이런거 잡다보면 레벨업이 되네요 2의 숫자가 차죠 숫자 게이지가 차는게 보일거에요 그게 레이더가 레벨업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윤뺑지 보고있자 아이템도 잘 모르겠고 아우 로킬런처 왜이렇게 로킬런처만 나와 이거 승련도부터가 지금 다르네 다들 헤매고 있는데 혼자서 봐봐 봐봐 쟤 다 독식하고 있어 민간인은 레벨업 어떻게 해요 아니 사면 돼요 잠깐만 잠깐만 지진 나요 이게 에어리어? 뭐에요? 방금 여기 사람이 지나가다니는걸 봤어 아냐 아냐 이 에리어는 사라질겁니다 잠시만 뭐야 아 잠시만 아 오케이 뭐야 이거 진짜 게임 어떻게 하는건데 프리저 관점으로 볼 수가 없구나 아 근데 그 누구도 나를 살려주는거에 관심이 없네 기다려 봐 아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아 오잖아 아 지진한테는 모르는데 어떻게 살려줘요 여정이야 못살려주겠어요 아 뭐였구나 도망가 안돼 키미메이 죽는다 아니 죽겠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봐요 아이고 아이고 으아 좀 살려줘봐 저 못살려 나 도망가 오 난 증발했어 이쪽에 또 누가 있었다 아 이게 증발 데드라인이구나 땄다 아이 아니 형 잘 있어 이런 게임은 오히려 살인마가 나 깨는걸?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나 혼자 해야 된다고? 파이팅 파이팅 뭐야 다 죽은거야? 뭐야 이 민간인은? 민간인 구해야 돼요 아우 드레븐펄 드레븐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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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빠르다 도망가 됐다 잠시만 도망가 도망가 부스터 어떻게 해요? 오른쪽 클릭이에요 우클릭 이게 뭐지? 스킬로 소환한 그것만 오른쪽 클릭으로 부스터를 낼 수 있어요 베리어 하나 들고 가 어디갔어 왜 이렇게 빨라 그 손에 들고 있는 거 사용이 우클릭이에요? 진짜 아 정말 휠클릭이야 길 הע은 게 휠클릭이야 아 이건 도대체 뭐든 휠이야 아니 미친 중요한 건 튜토리얼에서 하나 도안 알려줬네 아아 아니여여 그러니깐 뭐 캐 corpo 아 시간 끌어야겠다 아 정말 이 인간들 내 시체를 카페 두고 아무도 구하지 않네 아 시체를 이렇게 구하는 인간들 시체는 못 구하는거 아니? 아니요, 제가 시간 내로는 구할 수 있어요 진짜 이미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라는 거야? 이게 다 망하기야, 다 망했어 와, 태양꾼! 그런 거야? 아, 죽었네 몰라, 나도 변신한다! 아, 죽었다 죽었다고? 준님, 죽었다고? 2번 망했어! 3번을 잡았다! 너무 잡아 올렸는데 시끄러워, 몇 명이 얘기하는 거야 3번은 망했어 와, 레벨 3 으악, 징그러워 괜히 사장님 구해주러 가다가 나만 쳐맞았네 어, 부럽게가 됐어 원래 그런 게임이란다 앞으로 그 누구도 그리지지 말아야겠네 알아서 해야겠다 NG로 해야겠다 가동키는 아무도 못 찾은 거야, 저건! 뭔지 몰라 창사 열고 댕기라고 잠시만요 찜찜이 버벅거리는 거 봐 뭘 해야 하는가? 저기가 바로 앞에서 구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거 이거 아이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1레벨로 갖다 막으니까 처맞잖아 아, 잠깐만, 나 어떻게 가? 도망가, 나 어떻게 가? 도망가, 도망가, 어떻게 가? 아악! 아악! 아, 도망가! 아, 도망가! 아, 도망가! 아, 도망가! 아, 도망가! 아, 도망가! 그 지금에서는 그렇게 쓰는 거라서 그렇게 쳐다보고만 있잖아요 지금 캐릭터가 나보고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지 인간에서 쳐다보잖아요 휠 돌려가지고 아이템을 바꿔야지 이제 바꿨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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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킬 클릭이라고 하죠 아, 킬 클릭이라고 하죠 뭐? 아니, 잠시만요 한번만 돌려주세요 신났네, 우리 고로케 그냥 못둬 그냥 주먹을때야 니가 쏴 나 편도 먹을 수 있어도 돼 이거 휠클릭이라고 하잖아 자가 푼다 휠 버튼 에리어 휠클릭하라 에리어 이제 한개 열었는데 저도 어떻게 해오자 개망이다 야 이거 푼다님이 제일 잘하네 에리어 부서진다 우클릭이 우클릭이 부스터래 아 그거는 안돼요 아 이건 아니에요 맵에 일반적으로 분포있는 탈것은 부스도 그런게 없고 일반적인 조종만 되고 그 스킬으로 소환되는 자전거만 가능해요 아... 스킬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게 큰가보네 좀 있어요 근데 스킬 큰가만 살아있어 어떡해 드래곤볼 레이더다 그 레이더 있어야 했었는데 저 시체를 살리시는 건가? 웃는 얼굴로 다 부수고 있어 그니까 아 맞네 아 너무 귀여워 웃는 얼굴로 다 부수고 있어 아 오늘 게임 재밌었고요 모시기 드래곤볼 모시기였습니다 네 절대 하지 마시고 개구멍을 찾아야 되는 건가? 지금 혼자 남았으니까 아니 이거 지금은 개구멍을 찾아야 되거든요 어... 일단 뭐 고로케님 듣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 지금 같이 생존자가 3명 이하로 남았을 때는 비상탈출 장치가 작동이 돼요 원래대로 타임머신에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이럴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1개에서 2개씩 파란 불빛이 위로 쭉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긴급하게 이제 타임머신 사고 탈출한다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푼단님은 밖에서 파란 빛이 올라오는 쪽으로 가서 그 장치를 작동시켜서 도망가야 되고 고로케님 역시 여러 개 있는 파란색 장치를 눈여겨봐야겠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파란 빛이 전혀 안 보이... 저기 있네 심장 소리가 너무너무 커요 심장 소리가 너무너무 커요 심장 소리가 너무너무 커요 심장 소리가 너무너무 커요 솔직히 이것 좀 봐줘라 그니까 고판이잖아 왔다다가 구경하고 있어 어쩌면 좋아 농락하고 있어 어딨어? 못 찾고 있는 거 같은데? 오! 하하하! 대상임 와! 진짜 대박다 아니 탈출... 탈출용 포드를 소환한다고 끝이 아니라 그걸 타고 튀어야 돼요 또? 탈출에 시간이 걸려요. 미쳤다. 원래 빌런이에요. 표정 봐. 원래 저 때 프리자가 제일 못생겼어요. 맞아 다 브론즈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뒤졌네. 개인 플레이 하겠다. 우리 벌써 한 시간이나 했어. 그만할까? 아 잘했다. 즐거웠어요. 유바. 게임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 처음이라 그런 거야? 처음에 하면 파악해야 될 게 많아요. 아예 못하는 사람을 살인마로 박아보는 건 어때요? 나도 살인마 처음이었는데? 아니야 좀 다르지 그래도 그렇게 살인마는 좀 다르지. 게임을 아예 처음 하는 사람. 저요. 다 빌런으로 일단 처음 하는 사람들 꽂아봐. 그게 나을 것 같아. 1번을 누르면 선호 롤을 변경할 수 있어요. 뭐야 한 명 나갔는데? 저요가 누군지 알아요? 알지 목소리 들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닉네임이 다. 거기서 거기인데 알아요? 뭔 소리라는 건지 모르겠다. 게임 내에서? 아 게임 내에서. 저기 뭐야. 들어갔을 때. 스터리머 모드 키셨구나. 아. 스터리머 말고. 그 모드를 바꾸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나는 안 보이는구나. 아 난 왜 저렇게. 바꾸시나 했지. 난 스터리머 모드였구나. 이거? 찜찜이도 처음 아니야 이거? 맞아요. 빌런으로 바꾸어. 1번. 1번. 1번? 오케이. 여기 트레이닝이 있네. 이제 고합니다. 네. 여기서 무작위로 빌런 되는 거예요? 그렇지. 빌런을 설정한 사람들 중에. 나 빌런 되게 해주세요. 왜요? 맞고 싶으신가요? 이게 내 생각보다 처음에. 생존자 찾기가 좀 어려워요. 음 맞아요. 그거 소리 잘 들으면 도와달라고. 막 다섯 개 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너무 모르겠어. 위아래 좌우 어딘지. 정확하게 표시가 잘 안 되는 느낌이라서. 위아래가 없고. 이게 뭐지? 사장님이 빌런이래. 아 내가 빌런인 거야? 아 사장님? 네. F를 눌러서 빌런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세 개가 있어요. 어떡해. 스포 포비치 뭐야? 이제 부 트리죠. 마인부구나. 셀로 해봐야지. 색상 어떻게 바꾸지? 색상은 못 바꿔요. 레벨업 해야 바꿀 수 있어요. 어. 뭐 인물 콘텐츠. 난 이거 정말 모르겠다. 엔터를 누르시면은. 저는 아마 아무도 못 잡고 개 털릴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근데 많아가지고. 한 두 명. 사장님 게임 실력이. 그래 한 명만 잡자. 이게 게임이. 한 명 잡다 보면 은근. 네. 한 명 잡고. 어? 삶았는데? 두 명으로. 저의 배관을 봐주세요. 아 뭘. 레벨 1셀. 레벨 1셀이라니. 어? 지저스. 지저스라니. 지저스. 기본적으로 살인마가 쎄가지고. 이게 생존자가 전부 잘하는 거 아니면은. 생존자 혼자서 이기기 좀 힘들어요. 대여포다. 캡슐 타고 나왔어. 오로마 누구야? 오로마. 오로마. 일단 우리 게임을 해야 돼요. 화이팅. 귀여워. 따라다닙다. 따라다닐 수도 없어. 따라다닐 수도 없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귀여워서 다녀요. 몰라요. 여기 밑에 있나 보네. 난 이번판에. 드래곤볼이나 모으러 다녀야겠다. 제가 일단 생존자를 최대한 빨리 찾으라 이거지? 응. 빨리 찾아서 흡수시켜야 돼요. 셀은 1레벨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애들 막 레벨업 하는디?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계속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인간인이에요. 죽었어? 아니지. 오 하이. 하이. 아이야이야이야. 아 진짜. 왜 하필 주말 또. 제일 쫓기 어려운. 아 진짜. 도망가 도망가. 하이. 아 나 이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생쥐 살았어요? 그런데. 근데 시간 문제인데. 지금 제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들키면 죽거든요. 아니요? 응. 뭐야. 사장님 좀 징그러워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잠깐만. 도망찼찼찼. 도망찼찼찼. 멀리 멀리 도망갔찼. 멀리 멀리 도망갔찼. 아. 뭐가 있는데? 흠흠흠. 흠흠. 제네는 왜 날아당겨? 도망가. 이 상태로 못 싸우나? 이 상태로 싸울 수는 있는데. 아주. 눈물이 납니다. 흠. 이리왕. 아아. 1렙셀한테 죽으면 못떠게요? 1렙셀 야아 벙덩이 빔 뭐라고요? 이제 날아다닐 수 있나? 네 2렙되면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G를 누르면 지형 파괴를 할 수 있어요 원하시는 구역 하나를 파괴할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지역 파괴되는 건가 지금? 아니 그건 아니지 어 맞네요 올라가셨는데 이제 미안 그렇게 지금 그 지역 파괴야 오 그러면 안 되지 쟤도 왔어요 그 지역 파괸데? 괜찮아? 괜찮지 않나? 파괴하는데 되게 오래 걸린다 이제 도망칠 시간들 주는 거예요 여기 아니잖아 여기 아니였어? 그렇구나 나 무슨 내 발로 뛰길래 여긴 죽을 살렸어 아 살렸어 살짝 놀랐네 나 우클릭 말고 뭘로 바꿨더라고 다 어디있어? 긴장돼 앗 찾았다 그냥 딴 데로 가야겠다 튀어 튀어 고로케니까 잘 이겼어 아아아아아아 도망가 아니 애들 왜 이렇게 다 잘해? 저 태양권 쓰는 애가 누구지? 고로케 윤뱅지인가? 고로케님일걸요? 고로케 왜 이렇게 잘해? 태양꽃 패시브 패시브 아 돼 오 빔으로 이렇게 쏘는 거구나 네 맞아요 두 번 죽으면 끝장 아니야? 네 두 번 다운돼서 피니쉬를 당하면 안 돼 진작에 좀 쓸 걸 스킬은 R이랑 T예요 오른쪽 아래에 UI가 있죠 옳거 안 돼 두 번 다운돼서 두 번 피니쉬를 당하면 사망합니다 천두 먹자마자 바로 죽는데 못 가는 구간이 있어요? 먹자마자 죽었어 어 이제 파괴된 구간은 못 가죠 천두 먹고 있어야 돼요? 찾았다 천두는 다운됐을 때 먹으면 바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상태로 이제 살인마한테 또 다운 당하면 또 죽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쓰셔야 돼요 아아아아 나 진짜 태양권 태양권 어디 있지? 구경을 좀 해봅시다 어디로 가야 돼? 하나 둘 마강강살포! 피콜로가 쓰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 쓰던데 얘도? 저기요 서공씨? 컴온 X 눌러요 X X 이거 내가 먹고 와 뭐야? 아 드래곤볼 뺏겼어요 아 이거 빛나는 것도 있구만 잘 써야겠네 드래곤볼 드래곤볼 뺏겼어요 왜 변신했어 근데 나 키를 얻었는데 어디다 설치해야 돼? 빛나는 거 보세요 콩! 꽉! 하늘에 노란색으로 빛나는 게 있어요 빛나는 위로 대각선 말고 으응 대각선 말고 거기로 가서 이를 꾹 누르시면 설치가 됩니다 왜? 안 보이게 대각선 밖에 안 보이지 된 건가? 오마가도록 와 tenemos 어딨지 오마이갓 오 마이갓 Woche 워 날 이렇게 부르게 한다고? 이리 와 흡수하자 웨 왜 휙클릭이여 휙클릭 아니 aucun 아니에요 제가 원래 타고 왔어요 아, 입술이 맘에 안 들어. 아, 선생님! 선생님! 아아아아악! 오, 채취수 하이. 아, 귀여워. 야, 어떡하노. 치취수 셀 하이. 어떡하노, 어떡하노. 아야야야야야야.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야겠다. 사장님, 채취수가 되셨군요. 아니, 얼굴 왜 이렇게 귀여워, 미친. 어디 갔어? 서봄 얼굴 왜 이렇게 귀여워. 아, 위에서 쏘고 있고. 왜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너무 사거리가 멀어서. 정말? 가까이 가고 싶진 않은데. 도망가! 도망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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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는다, 죽는다. 아이템 세요. 아, 진짜. 아, 저기 있나 보다. 하아! 아이고! 엄마! 살려주세요. 아니, 왜 다 죽어, 기다려봐. 아, 진짜 사장님 너무 지금 더럽게 생겼어. 안녕히 계세요. 살려줘! 안돼! 잠시만요! 내 저기 저거 설치하러 왔는데. 갑자기 동굴 안에서 나왔어. 아우, 바빠가 맞지? 야, 어딨어! 빨리 빨리 죽어라! 야, 이 고이 몰고 있어. 아, 대단해. 와, 연타봐. 와, 푸타 씨를 그렇게 들어갈 수 있으셨어. 아, 아니네. 실력이 나타났다! 드래곤볼을 다 모은 거야? 야! 아, 근데 혼자서... 아, 더 강해지고 싶어. 아, 근데... 이거 혼자서 살액이면 의미가 없는데? 아아! 아아! 누가 살아나? 레벨 4다! 누가 살아나? 마이트? 전 이제 죽었습니다. 와, 젠장! 네? 아도! 아도! 아, 어디 갔어? 파이팅, 파이팅! 와, 아마. 우아! 저하구나! 진짜 드래곤볼 찍고 있네. 아, 진짜. 이거 혼자서 힘들다고.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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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야. 오아!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아,olina 이거 안 돼. 위험해. 제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와, 안들이 지금 모아. 도망가, 도망가. 미쳤네? 이야! 우와! 기원참! 기원참! 잃어보라고 뒤? 잠깐만!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어. 가장 어떡해! 자기 syndic Chore! 엄리 해주셔서 미안해! 올라가자. 죽어라! 기원참! 기원참! 아니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기호참? 여기요. 배페린이 진짜. 여기요. 유도마유. 아 미쳤어. 롱방 프로젝트라고 하시나요? 아하하하 너! 와 이거 개정다! 아니 이걸? 아니 왜 이렇게 생겼나? 진짜 징겼나? 뭐야 나와있는 거야? 다 비워주는 거야? 이게 HP가 다 달면 그냥 죽는 거구나? 네 맞아요. HP 관리하셔야 돼요. 뭐야 너 찜찜이야? 뭐야 나 비워주는 거야? 아직 안 죽었어가지고. 회피. 회피는 오른쪽이 순간이동이에요. 우클릭이 순간이동. 그렇구만. 서바이버의 회피는 뭐였죠? 서바이버의 회피요? 똑같아요. 우클릭이 구르기인데 변신을 하면 순간이동. 아Bar 나는 그렇게 기다려야 할 줄까? 서바이버 하하하하 아 진짜 개웃기네. 진짜 너무 재밌었다. 몇 번이고 시간에 균열에 휘말리는 주인공은 너무나 불운한 체질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대요. 마지막 팁이 글를. 아니이. 아니이ig. 개웃기네. 자 난 빌런 해봤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고 빌런 안 해보신 분들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네요. 왠지 빌런 되면 절대 안돼요. 아기 빌런 해봤으면 빌런 표시 끄는 건가요? 응. 네. 가자. 이번엔 누굴까? 이게 어쨌든 레이더 한 명에 생존자 일곱 명이기 때문에 생존자가 한 명 한 명을 좀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변신해야 돼 이기려면. 변신해도 힘든데. 이거 내가 된 거 같은데? 연출 다르면 맞아요. 아 그래요? 뭔가 셀이 나타나서 갑자기 눈빛 삐싱하더니 끊었어. 삐싱. 뭐해! F 누르면 빌런 바꿀 수 있어요. 스바라시. 스바라시네. 스바라시. 호래와 호래와. 이번엔 타임머신 기동해봐야겠다. 개웃기네. 포뽀비치는 뭐야. 라인부 1단계. 이번 것은 상당히 아팠다. 살려보내지 않겠다. 프리저를 블로그 썰으러 만들어라. 뭐야 이거. 패시브 스킬이요. 지금 빌런이랑 동기화 중이에요. 대사 읽으면서. 여덟 개하는 죄수가 있는 놈들이야. 이번엔 누구랑 같이 떨어질까? 아니. 날개가 날 가린다. 약간 그 패션쇼 빌런. 야. 너무 잘한다 다들. 이번에는 아무도 죽지 않을 거예요. 왜요? 평화주의자. 아 너 평화주의자잖아. 아 고로케. 고로케 왜 판추만 입고 있어. 왜요? 더웠나 보지. 웃고 있는 순다님. 평화 쇼를 시작해볼까요? 뭐지? 이 지역으로 가야겠다. 모든 인간을 몰아내라. 아니 맵에 근데. 그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얼추 정해져 있어요? 장소가? 네. 음. 많이 할수록 유리하겠네. 네. 네 맞아요. 이거는 익숙한 사람이 좋아요. 전혀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가동키를 얻었으니까. 빠르게. 가동키를 싹 다 돌려줍시다. 뭐야. 겁나 빨리 지나가. 누구야. 겁나 빠르다면 육겐지가 아닐지. 여러분도 이거 부르마 해가지고 하면은 탈 수 있어요. 엄마 탔었는데 못하는데. 스킬을 넣어야 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스킬을 넣으면 너무 어려워. 왜? 어떻게 회복 dezони 현대야. 어디 갔어. 자, 빌런의 위치가 보여요. 왜? 지금은 이제 같이 시야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예요. 어... 안녕? 평화주의자. 너무해. 헤이 헤이. 어... 살려주세요. 아하! 들켰다!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죽어용! 나 죽어용! 죽는다는 말투를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죽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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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용! 나 발견했다고? 나 발견했는데? 살려주세요. 아이고 필살기구나. 베지터의 글러브. 스킬이 있거든요? 베지터의 글러브가 뭐지? 좋아보여. 한 번 더 써본 적. 아 뭐야! 뭐 에너지파 같은 거 쓸 수 있는 것 같던데. 기어가게 해줘. 기어가게 해달라고. 드바델 하면서 기어가게 해달라고. 왜 안되네 이거. 이건 뭐야? 잉? 이건 뭐지? 위험하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풍단씨 자기 살릴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 봐. 들킬까봐. 하하하하하하. 원래 이건 말이 없을수록 잘하는 거야. 건물 부족이도 가능해요. 너무 무서웠어. 아 글러브를 써버렸네 이랬어. 지금 노란색 기둥으로 빛나고 있는 곳이 기둥키. 기둥키 꽂는 곳인가? 네. 맞아요. 제가 딜을. 안돼. 뭐야. 무슨 일이야. 아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아닌 거 같은데. 와 도전까지 다 있어. 너 같은 거 싫어. 죽어버렸어. 아니야 그렇게 좋아. 한 번에 죽었어. 대단아 우리 모두 다 같이 탈출해 보자. 가능? 한 놈은 같지만. 가능해요 그게? 너무 어려워. 설치 완료. 아 그래요? 아 이건가? 아 비위에 있네. 우리 모두 슈퍼 타임머신을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네. 왜 그러세요. 뭘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여기 슈퍼 세바닥 머신을 에 좀. 오우야야야야. 가능했다. 한 방이네? 뭐야 왜 한 방이지? 아 살려주세요. 나부터 살림이라서. 웃구나. 방 깠자. 슈퍼 타지. 모아곤은. 아우 계배 끼는 거. 디레robe 올리고. B로 가야겠다. 보통 그거 가야겠다고 말해요? B로 가야겠다 보통 그거 가야겠다고 말해요? 말하면 안 되죠 우리를 깔보고 있는 거야 나 죽은 장소에 드래곤볼을 찾으셨군요 일단 노후님이 드래곤볼은 혼자 다 먹어야 돼요? 네 혼자 모아야 돼요 그래서 모으면 죽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모으면 뭐가 좋아지는 거야? 실룡을 부를 수 있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드래곤볼 7개를 모으면 실룡을 부를 수 있는 재단이 각 구역마다 하나씩 있어요 거기서 일정 시간 동안 1을 꾹 누르고 있으면 실룡을 소환할 수 있는데 소환된 실룡은 두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요 1번을 누르면 나 혼자만 4레벨 2번을 누르면 다 같이 한 레벨씩 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조용히 할게요 왜 갑자기? 주변에 있는 빌런이 근처에 저거 있는데요? 그만 가야겠다 뭐예요? 나 왜 체인지했어? 그거 꽂으시면 됩니다 사장님 네? 그거 거기 이 키 꾹 누르고 계시면 돼요 나 왜 기둥키가 있어? 살려주세요 아니 마 살려주세요 아 기둥키는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건가? 공유 공유구나 다른 사람이 먹었기 때문에 내가 꽂을 수 있는 거구나 아 그럼 제가 먹은 것도 사장님이 꽂으신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뭐야 이거 저 공중에서 죽었는데 저기 이거 세 개 세 개에 발동되면 이제 갈 수 있는 거 아냐? 아니 아니 그거는 비상탈출이고 이거는 다섯 개 다 해야 돼요 다섯 개 다 해야 된다고? 미친 게임이네 B랑 E가 남아 저 공중에서 죽었는데 저기 터져 죽으셨나요? 저기 노란색 불필 어 뭐야?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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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플레임 죽는다 사장님 거기 나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갔지? 우와 나갔어요? 나갔다고? 증.. 증발했는데? 나 이거 어떻게 가? 아 나 뭐 아무거나 누른 건데 지졌어 역시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아니야 난 일로 갚는 건가? 난 일로 갚는 건가? 그렇군 오! 행복했다 어딨었지 아까? 근데 C지역이 폭파되면 아 아니다 그니까 거기는 기동키를 발동 안 시켜도 된다는 거죠? 네 거기는 아예 그냥 제외에요 제외 아니 10번밖에 못 쓰는 거였어? 어디서 뭐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엄마 나 자 엄마 나 자 엄마 나 자 걱정마 좋아 도망가 도망가 키 하나 남았어 키를 다섯 개 다 꽂는다고 게임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있게 놓으시면 안 돼요 슈퍼 타임머신을 발동 지켜야 됩니다 응? 뭘 작동 지켜요? B지역 이 지역에 키를 꼽고 슈퍼 타임머신을 지켜야 해요 여러분들 나오면 다시 설명드리죠 어디 찍은데? 저기인가? 아니 근데 안녕하세요 하늘을 보시면 아? 기둥이 떠있어 아 사장님 기둥키 꽂는 거 여기 있는데 어디 가세요 빨리 다시 오세요 나 몰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 진짜 드라이브 등이시더라 약간 하늘 같은 거 보면 그 빛 기둥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다 꽂았네요 그러면 가운데 맵 가운데 그 그 슈퍼 타임머신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거기 가서 드디어 다 꽂은 거야?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멕싱 노래 나오고 있어요 아아아아 제발 드래곤볼 뭐요? 빨리 내려놔요 오우 네 오우 네 기다려봐 이제 드래곤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미스 드래곤볼 안 찍자 이게 뭐지? 아 길어졌어요 머리가 길어지셨군요 이거 부술 수 있어요 레이더는 레이더는 이거 부술 수 있기 때문에 부수기 전에 제가 뭘 어떻게 빨리 해야 되는데 아 반대쪽이잖아 난 왜 레벨업이 안 되지? 체인지 파워를 모으셔야 되는 것 같던가 체인지 파워 나 되게 많이 먹었는데 이거 얼마나 쳐먹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모아야 돼요? 굴에나 먹어야 되는 거야 진짜 돌어 댕기면서 다 부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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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가기 전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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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가 봐 아 있으시네 아이고 뭐야 미스 내려가라고 제발 아 지역 파괴할 땐 이쪽으로 순간이동하는구나 가운데로 순간이동이야 가운데로 순간이동 나 똥꼬에 맞았어 나 똥꼬 나 똥꼬 뭐야 아 더러워 진짜 더러워 진짜 하면서 호날리는 거 뭔데 어머 왔다 이게 뭐야? 맞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어 나 왔다 막 쏘고 다니네? 당연하지 사장님이 있었네 뭐야 왜 벌써 불려 뭐야 나 죽었어 어? 어디 있는데 아직 안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잖아요 아 뭐지? 아하하하하 도우씨 평화주의자라면서요 아 모든 문자가 떨어졌어 아 모든 걸 없애서 이제 편하러 이거 다 먹으려고 했는데 바로 미사일 맞고 죽었어 모든 걸 없애서 평화를 안지네는데 아 윤뱅지 혼자 남았네 진짜? 우리 파란색 할 수 있을까? 위에 썩은 파이네풀 파이팅 이거 생각보다 하늘을 많이 보고 다녀야 되는구나 하하하하 맞아요 날아다니는 거 보고 다녀야 돼요 지 이상한 신기술 써요 윤뱅지 계속 불러다뇨 나 못 봤겠지? 스파이더맨인가? 썩은 파이네풀 아, 어딨는가요? 드래곤볼 진짜 드래곤볼이요? 레이더가 아주 열받게 해 드래곤볼 일단은 재단 앞에 하나 있어요 재단에 하나 있어요 재단에 하나 있고요 키밍님이 안고 죽었어요 엔찜 스피하러다가 죽었어 솔직히 나도 드래곤볼 넣는 곳에다가 하나 떨구고 죽었거든요 아 몰라 싸웠어 일단 올라가야 돼 올라가 올라가 뭐해 뭐해 어딨어 기원 3레벨 너무 세 어딨어 안 보여 나? 나 안 보여? 나 안 보여 하면서 농락하는 것 봐 간다 도망쳐 왜 안 받아주는 거야 도망가 왜 안 받아주는 거야 왜 물어보는 거야 하나 남았다 하나 널 받아줘 아이고 다 누웠다 아니 이건 진짜 뭐지? 이거 너무 적이 에반데? 너무 못생겼어 나 알아요 개 못생겼네 아니 아니 나 혼자 뭐 어떻게 이겨 얘 1대 1이잖아 지금 이 밸브 전설이에요 열심히 활동했다고 나 헌신 금메달인데 난 플래티넘 와 이야 힘들다 즐겁지 않아 보이 여기서 체리 포글거리는 윤뱅지 효과 나온다고 짜글짜글거리는 진짜 윤뱅지 입장에선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가 아 재밌을 듯 아 재밌긴 하다 아니 종이쌍 마냥 픽픽 쓰러졌다고 깨끗하냐고도 했지 다들 다들 민간인을 너무 잘해 빌런 표시 끄셔야 돼요 이거 이거 어떻게 도망을 쳐야 될지 모르겠어 로비 오자마자는 안 풀려 그냥 배만 겁나 맞고 히터하면서 쓰러집니다 야 너무 웃긴다 아 맵 볼 수 없어요 맵 어떻게 보는 거예요 대체 맵 엔터 아 맵 엔터에요? 엔터는 맵 보여요 근데 아 진짜? 근데 좀 힘들어요 보는 게 도움이 안 돼 서바이브 스킬 설정을 보라고? 아 그냥 해 일단 그냥 게임만 좀 즐기자 어? 아 또 아니네 초밤이냐? 아 초밤이냐? 초밤입니다 아따 진짜 아따 진짜 입통 싫어 아니 이거 지금 아는 사람들은 보면 답답할 텐데 모르는 사람은 나랑 똑같아 지금 그냥 일단 게임을 좀 해봐야지 알아 맞아요 뭘 뭘 디테일하게 뭘 설정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일단 해보자고 흠 흠 흠 흠 흠 일단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하면 날려치면 돼요 흠 흠 전 설정했는데도 써본 적도 없어요 흠 흠 흠 흠 할 줄 몰라서 흠 반말에도 살려놨어 흠 흠 힝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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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이 중에서 제일 키커 가자 예에에에에에에 뭐야 한 뭐해야돼 저 아 뭐야 상자 하나밖에 없어 와 맵을 하나도 모르겠다 아 나 뭐 어떻게 해야 되더라 기억이 안나네 맵을 봐도 하나도 모르겠네요 3렙을 빨리 있지 도움이 안되는거 같애 엔터를 누르면 맵이 나와요? 그냥 그냥 진짜 맵이 나와요 그림 그러네 그림 하나 떨려고 나와요 뭐지 어떻게 하는거임 저길때 에임이 나와가지고 드래곤볼 아잇 윤뺑지 오마이갓 오마이갓 잠시만 근처에 있다 아 찾았다 도망가 근처에 있다고? 도망갔다 시야각 어쩌면 좋을까 이것도 설치해줘야지 이거 이거 나한테는 기억이 안되는건가? 어흫 오케이하누 오우 정신없어 드래곤볼이 가까이 있어 이게 위에 있거나 위에 있다는 표시구나 이게 스카님 어디계세요? 나도 몰라요 네? 아! 들켰다! 뭔가를 봤어 내가 도망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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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야야야야 아파! 아야야 아 윤뱅지한테 개 쳐맞았네 이거 지릿지릿해 지릿지릿지릿 지금 장면 개웃기네 지금 윤뱅지가 빌런이야? 아니 소보니가 빌런인데요? 아 소보니가 빌런인데 윤뱅지한테 쳐맞았어 개 아프! 뭔가 잘못됐다 아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플레이 있는가? 하하하하 죽였다 아 이거 어떻게 피우는 건지 나 진짜 모르겠어 무빙을 하셔야죠 무빙 뭐로 가 불안한 어? 아 무서워 어어어? 뭐야 뭐야 푸는다님 되게 푸 알아 푸는다랑 비슷한 캐릭터로 잘 있다 음 잘 골랐다 진짜 잘 골랐다 나을 위에서 구해준 것 아닌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변신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한 대 맞으면 바로 변신을 하네요? 이것도 스킬이에요 기본적으로 적용된 스킬 기본 스킬이 한 대 맞자마자 변신할 수 있도록 장착이 되어있고요 나중에 스킬을 갈아 끼우면 그렇게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구만 아 여기구나 누가 먹든 간에 기둥키 먹었다는 표시가 뜨는 건가? 네 맞아요 그치 얜 왜 이따구로 튀어요? 뭐지? 숨어있거든요 아 숨어있다가 움직이면 저렇게 튀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못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 어? 뭐야? 제가 왔어요 사장님 세상에 미쳤다 이거 말하면은 다시 돌아갔지 않을까요? 죽였던 장대로? 여기 못 찾을 거야 소금이 길 모를 것 같은데? 여기로? 길 몰라요 감사해요 2랩까지 가시긴 하셨네요 다행이다 한 번 더 죽으면 끝장입니다 보지 마세요 근데 이거 회복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왜 다들 살아있지? 기분 나쁘게 이거 선두 쓰시면 돼 못 쓰는데? 어떻게 해? 빨간색 테두리는 선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리어 베리어 그게 뭐냐? 베리어 회복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걸 쓰셔야 돼요 와 이때까지 돈만 나오고 진짜 아 베리어 아까 먹었었는데 죽어가지고 떨권나? 어디 갔지? 응 괜찮으실게 네 그 떨군 거 제가 찾았어요 아 그래요? 너무 평화로워요 기분 나빠 차장님 제가 베리어 회복 장치 드릴게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걸까요? 뭐지? x 누르면 떨어뜨리는 거 아니었나요? f x는 드래곤볼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괜찮아? ㅋㅋㅋㅋㅋ 와 많이 힘들어했었군요 와 베리어 회복 장치 나 처음 써봐 어떻게 쓰는데? f 왜 다들 지금 튜토리얼 하고 계시죠? 아웃도 휠 클릭이라니까? 그렇게 평화로운 거? 야 그렇게 같이 가 깜싸먹히시겠군요 아하하하 아 아 아 죽을래 아 죽을래 아 지금 죽으면 죽는데? 어? 오로키님이 한번 해보실래요? 님이 뭐하고 선생님? 싫어 아 죽는가 죽는가 아 죽는가 죽는가 아 죽는가 죽었다 죽었다 안돼 아 드디어 한 명을 죽였다 드디어 한 명을 죽였는데 아 푸다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난 확실히 지금 너무 못하고 있는 거 같아 어우 봄밑에 여기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지금 땡땡땡 이거 아닌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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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밑플이라니? 소봄밑에 플레임이야? 소봄밑에 플레임이라고? 봄밑플 너무 안 돼? 여기 누구 왔다 갔구나 레이더 레벨이 너무 나았잖아 아 드래곤볼 어? 어? 프리더가 드래곤볼을 먹었다고? 그럼 패긴 해야겠구나 어떻게 뭐야? 잘해줘 왜냐면 패야 드래곤볼이 떨어지거든요 아 싫어 어디 계세요? 한 대만 맞아주세요 노을씨 노을씨가 처음으로 제가 기동키 설치했는데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때까지 아니 난 그냥 근처에 있어서 근처에 있어서 결국 어떻게 아무도 안 올 수가 있지? 아니 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동키 어디 있는데 겁나 어려워 기동키 왜 다 하자 무슨 말이야 저기 하자 남았네 저기요 이거가 맞아요? 아니 프리저가 저런 소리 내도 되냐고 죽어주세요 님 그거 맞아요? 뭐 님 그거 맞아요? 어? 확실히 스킬이 있어야지 좀 보주도 쉽고 그렇구나 대멍청한데 누구세요 근데 이거? 음 이런 식으로 내가 때리는 사람 아이고 쓰러졌다 아 고로케네 대머리가 맞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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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어디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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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저기 드래곤볼 모여있다 어? 그렇지 어디있어 아 그 조용히 하세요 제 위치 드러나니까 아 아 죽어 죽어라 야 이 와라 아 아 아 레이더랑 1대1로 싸울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 무조건 진미가 아 아 도구밤한테 맞다니 하 그리고 이럴수가 이것도 다 해놓고 이럴수가 이럴수가 내가 아이템다 어디갔어 이러면 살릴 수가 없네 뭐 아 아 하필 아 드래곤볼 나한테 하나 있는데 왜 비를 파괴하시죠? 그러게 비를 파괴한 거야? 이러면은 타임머신 바로 나올텐데 그러게 왜 그렇지 누가 설치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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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누가 없애면 없애면은 설치 못할 줄 알았나봐 야 이제 게임 잘하는 3명 남았다 나 뭐하는거냐 나 지금 뭐해 나 지금 뭐해 내가 줄게 어딨어 어 길 수가 있네요 땡땡땡땡땡땡땡 기다려봐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드디어 탈출엔딩 보나요? 조용히 하세요 살리고 있다면 일로 오잖아 아 뻥이야 이거 도와줄게 도와줄게 아무것도 안하고 있네 아 고생을 여러명이 사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하고 네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여러명이 사면 기동치 템 파괴줘 안돼 안돼 안 돼 안돼 뭐야 바로 소몸이 웃음소리 봐 짜증나 수이저 펴러 갑니다 아아아아 우지마세요 일단 좀 때려야되거든요 아니요 우지마세요 어디있지? 몰렸다 난 몰렸다 자 우린 갑시다 잘 있어요 아니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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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쓰레기들 어디갔어 자기들 때문에 탈출했군 도망가야겠다 뭐? 철출 탈출했다고? 나 도망가야겠다 키밈이 개빠르게 튀는 중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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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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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짐이 노호 어떡해 몰라 얘 뭐예요? 뱅디 드래곤볼 한껏 들고 튀었어 아니 한아름 들고 튀었어 개 웃겨 아니 아아 아아 질클릭 저거 연사 저거 개사기네 일반총은 데미지가 없어요 일반총은 데미지가 없어요 일반총은 데미지가 없어요 노우지 아 미친 죽는다 찜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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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는거야 저거 저 스킬 드래곤볼의 유명한 장면인 크리링 폭파신을 오마주 했네요 어떻게 가는거야 어떻게 가는거냐고 어떻게 가는거냐고 어떻게 가는거냐고 어떻게 가는거냐고 어떻게 가는거냐고 와 탈출 못했어 아니 근데 탈출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도 이게 온전히 보내지 못하면은 배드엔딩으로 나오네 네 맞아요 개웃기네 미참함이라는게 나만 드래곤볼 하나를 아니 드래곤볼 하나를 안고 튀었다는게 하나를 안고 튀었대 저한테 안고 튀었거든요 하나를 못찾아가지고 하나를 미미푼이 갖고 있었는데 아니 줬어 그거 그거 아니어도 하나 있었나봐 누가 탈출한거에요? 니가 죽인사랍 빼고 다 탈출했겠죠 키밍이랑 키밍이랑 윤뺑지 저도요 너랑 팝타씨로 탈출했어요 네명 튀었어 어 많이 튀었네 키밍씨 열심히 달려오던거 무시하고 그냥 도망갔어 제가 너무해 아니 근데 어디서 탔어? 파란 기둥있더라고 거기서 포출하면 그게 나오더라구요 아 내가 빌러지 제일 힘든데 자 여러분 그래서 스킬 어떻게 설정한다고요? ESC 누르신 다음에 배틀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스킬 별로 없던데 배틀 세팅이 어디 이거 UI 그냥 제목 UI가 아니었단 말이야? 음 진짜야? 실화냐? 근데 이거 살려면 나가야 되는거 아니야? 여기있다 여기있다 상둔 여기 있어 옆에 아 상둔? 장착하려면 나가야 되잖아 원격 사고 싶다 캐릭터 배틀 세팅 들어가면 할 수 있는데 아 그래? 응 스킬이 어디있나? 안가? 안가? 이런거? 아 여기 이거구나 잠시 대기시간이군요 물좀 떠오도록 하죠 드라이브 그래플링 디바이스 이렇게 좋은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도 안쓰고 있었군요 플로팅 디바이스 연막 어 짧은시간동안 로그온이 되지 않는거구나 어 좋네 변화 미사일 아이고 개왕권 무브 개왕권 무브 어? 좋은거 아니에요? 맞아요 5성짜리 로그온 된 대상이 없을땐 카메라 방향으로 돌진 변화 아 이런것도 있네 재밌네 스킬들이 음 음 2번을 다른걸로 합시다 이걸로 해야돼 미사일 미사일 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패시브 스킬 긴급 변신 장치 하나 밖에 없네요 긴급 변신 장치가 이제 갑자기 변신하는 변신 네? 김급 변신 네? 아니 내가 산 옷 장착은 어떻게 해요? 장착이요? 캐릭터 비주얼 아닐까? 아 너무 웃기다 ASC 캐릭터 비주얼 변신 단계를 캐릭터 여러 개 할 필요 없이 계속 선호공으로 통일할 수도 있네? 네 근데 패시브 스킬을 쓰려면 캐릭터를 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됐어 나는 세팅 끝 다른 분들은 이미 다 기본적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네 저는 해놓긴 했어요 나만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었구나 어쩐지 내가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죽더라니 저도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그렇군요 그냥 내가 못하는 거였군요 아니 나도 아무것도 안 해놨다니까 지금 다 김소봉 개조하는 거 봐 다 계시는 거죠 자리에 네 네 고합니다 그렇게 어차피 없으면 스페이스 못 누르니까 괜찮아요 마이크가 꺼져 있으면 고맙습니다 오케이 가자 이번엔 누가 빌런일까? 두근두근 둘 중 하나 찜찜이랑 훈다 두 명 남았네요 훈다 씨일 것 같아 나는 꼭 이런데 운이 없어서 훈다 씨일 것 같아요 저도 운이 없는 편이라서 누가 더 운이 없는지 실험해보는 타임인가? 지금까지 남은 두 사람 다 운이 지금까지 남은 두 사람 다 운이 자 연출 뭐야 빨리 말해봐 누구야 어 나다 찜찜님이다 그렇구만 프리더 안녕하세요 어 개못생겼어 애프로 애프로 빌런 변경할 수 있어요 욕심의 350이네 세상에 이거 게임하다 보면 빌런들 많아요 인조인간 10화로 새벽만 해놓은 사람도 있고 3피콜로도 있고요 미신 3크리링도 있고요 아주 다양합니다 피콜로로 변신하는 거 너무 귀여워요 취향 이상 안 귀여워 스키를 열심히 써야 되는구만 스키를 열심히 써야 되는구만 오케이 됐다 결정했어 과연 뭘까 한 사람만 58렙인 걸 진짜 실화냐고 어 58렙? 8렙? 윤뱅지 아 뭐야 저거 윤뱅지가 계속 복장 터진다고 한 말을 이해했어 이제 좋네 5부 정수의 공격 뭐야 난 분명히 부 빵빵한 걸로 준비했는데 저게 최종 진화체인 거예요 아 저게 최종 진화체인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한 이상한 옷 입는 프로레슬링 노지심 선수가 나올 거거든요 어 맞아요 그걸로 이제 길을 모아서 조금씩 지나는 거예요 고로켄이 옷 어디 갔어요? 오드로 자신 있어요? 돼지랑 머리에 M이라고 되어있는 거예요 돼지가 플레임님이었네 돼지랑 깨어났는데 플레임님이었어? 이거 뭐 얘로 얘로 뭐 어떡하라고? 너 되게 돼지력을 강조한다 얘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얘로 사람들을 잡아야 돼요? 민간인 뭐 등등 안에서 불... 무슨 소리가 나요 와 창창 ㅋㅋㅋㅋ 이거 왜 아무도 안가져가 아 이거 쿨타임이 있네 아니 근데 윤뺑진이 아니 윤뺑진은 막 이상한 선 계속 타던데 그건 뭐지? 5인물 스킬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보실래요? 이 상태에서도 사람들 찾아내서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겠죠? 네 민간인들은 이를 꾹 눌러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플링 훅을 쿨타임 안 돌게 쓰는 거예요? 지금 윤뺑진이 쓰는 스킬이 그래플링 훅을 쿨타임 안 돌게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르기에 그 구르기 하면은 마지막에 조금 느려지잖아요 네 그 느려지는 쿨타임을 없애줘서 빠르게 가는 거예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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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다 그냥 이러면 방향전환 더 빠르자 아 이런식이구나 뭘 찾는거지? 나 시간부터 모르겠는데? 다들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런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냥 무슨 소리를 그냥 잘 태어났어 아니 아무도 못먹었어 뭐 어 잠깐 어디서 발자국 소리가 무서워 어 찜찜 내 옆으로 지나갔어 미친 개무섭네 아 이 상태에서는 플레이어가 안 보이나 봐 아 아 그렇지 않아요 잘 보여요 로건도 시켜주는데 옆으로 슉 지나가던디 그냥 본인 눈이 안 좋아 아 호밤한테 듣고 싶은 소린 아니야 아 아 찾았다 흠 나 이제 좀 할 수 있을지도 오 알 사장님 믿을게요 이제 센스 다들 집중하고 계시군요 아니 아니 나는 부하 자체를 못 시키겠는데 어떻게 에너지를 주는거지 에너지를 주는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뭔 소리지 공사를 하고 다녀요 아 그러면요 센스 님은 상자를 여는게 아니라 그냥 민간인 죽이고 우리 죽여야 될걸 어 애초에 살인마는 아이템을 못써요 어 아이템을 굉장히 심플한 목표에요 살인마는 아 그래요? 그냥 아니 근데 마이프 자체가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다고요? 왜냐면 님이 레벨업을 아직 못했으니까 어 민간인을 죽이면서 레벨업을 해야돼 오른쪽에 숫자에 빨간색이 찰거에요 응 찼네 아아 답답하대 아임보 어디 계시나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죠 개웃기네 어디 계시나요? 알려드리도록 하죠 마을이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알려주는거 아니야 내가 볼 때 반가워요 어디 보면은 민간인이 있을수도 있어요 님 어디있는데요 아니 저기 앞에 있잖아요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저 따라오세요 다 털었나 가다보면은 애가 울거나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때가 있어요 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민간인을 찾아야되는거에요 민간인이 있는 곳은 이런 주로 동굴 안쪽 그런 쪽이 있거든요 건물 안이나 건물 안이나 근데 여긴 없네요 넘어가고 이 지역으로 가볼까요 와 가이드 해준다 가이드 이런식으로 보면은 안에 이거 못주나? 안에 있죠? X 이 키 꼭 눌러요 몇몇이 잡긴 했거든요 그쵸? 근데 이건 IC랑 T키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누르지 마세요 네? 그 오른쪽 위에 숫자가 다 찼을거에요 이제 그쵸? 누르지 마 그러면 이제 목표 지점으로 가서 부우를 부활시키면 돼요 아 그런거구나 감사합니다 가서 하세요 빨리 뭐지? 바로 앞에 있는 윤백질을 죽이면 저기요 은망덕하다 복진화했어 이런식으로 하는거였구나 이제 민간인들 민간인이 아니라 우리들 때려 죽여도 돼요 아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제가 뭐해요? 네 이번엔 님이 한번 해보세요 이 맞나 와 난 부다 순진하대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1렙 1렙 스포4 비치가 2렙 부우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밸런스가 이상해요 음 어 2렙 부우가 정말 역대 살인마 중에 가장 쓰레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빨리 3렙으로 올라야되요 어 어떻게 올라야하는건지 모른다 어 뭐할라 그랬지? 아 쿨다운드링크 여러분 이제 저희 다 단체로 변신해서 싸워도 되지 않아요? 렉을 생각하시죠? 단체로 변신해서 배팔려구요? 어 찜찜이 패면은 어떻게든 이길것 같은데 너무한거 아니에요 순진히 울어요 여기서 게임 제일 못하는거 티내냐구요 이번엔 이번에는 그걸 하자구요 그 뭐냐 가동키를 전부 다 해서 타임머신 탈출을 해보자구요 어디 부서지냐 뭐야? 빨간 테두리 있는 지역 부서지는거 같던데 네 맞아요 어디 어디를 부서는거지? 어떻게 나가 아 C가 터지는구나 어디야 아이고 개무습다 우와 임팩처 봐 무섭다 무섭다 이민 밍 노하 일로와 왜? 내가 갈게 여기다 드래곤볼 추러가는 중 어? 우리 다 모았어 알키는 뭐지? 빨리 내꺼 봐로 알키랑 티키는 살인마 스킬이에요 자 스킬 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에 B랑 B를 좀 뒤져야겠어 도망쳐 죽어라! 애 무섭네 내 얼굴이 나 가면 에? 화면 가해가 빨개 마인부 아 이거 안 되는 거 다 맞다 바도 순진하지 않아 와 바주카로 딜 하나도 안 박히는구나 바주카는 그냥 살인마 넉백 용 음 마인부 얻어 터지고 있는데요? 저 이거 못해서 그래요 마인부 죽지마 힘들 그렇게 그렇게 마인부 할 수 있어 그렇게 마인부 못 치지마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집도 터지는구나 저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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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자 야 이 소중한 거 버리는 거 뭐야 뭐야 저 마인부으면 4번이 그걸 형들의 꼼짝 못하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로건이 됐을 때 로건이 됐을 때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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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로켓 일로와 로켓 일로와 이거 빨리 가져가요 이거 가져가 살렸어요 내가 가져가라고 도망가 내가 잘못 샀어요 ㅋㅋㅋㅋ 와 잘못 썼다 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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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도망가 정신 도망가 도망가 살려주세요 오! 신뢰가 빠졌어 혼자 가게 되는 거 그게 어떻게 중요해 그러면 4랩으로 변신하게 되면 원래는 변신하면 게이지가 조금씩 닳고 있잖아요 하지만 4랩일 때는 게이지가 맞지 않는 이상 닳지 않습니다 무시민이구나 원래 생존자 필살기인 T를 쓸 때 근데 게이지가 달아요 일정 게이지가 근데 이 4랩은 게이지가 닳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살기를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쿨타임만 도는 거예요 그럼? 쿨타임은 원래 없어요 생존만 필살기에 어? 뭐해? 나도 할래 고로케 할 거야? 일단 그럼 간다 나도 크리자 고로케 할 거야? 간다? 일단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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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때려 죽이지 마세요 지 그 엔딩 좀 봅시다 그 뭐냐 탈출 엔딩 탈출 엔딩을 좀 봅시다 우리 뭐야? 나 왜 맞았어? 나 얻어맞았어 쟤 싸우고 있는데 나 얻어맞았어 그건 유감? 개 억울하게 말씀하시지 우와 우와 고로케 대박 우와 아 무서운데? 아 뭐야 아 그만 떼어 그만 아 지나가다가 맞았어 와 나도 지나가다가 맞았어 나도 컵 먹어야지 지나가다가 다 잡는 찜찜이 시스처 지나가도 발 어? 이거 기어다닐 수 있구나 아 그래요? 피니시를 당하지 않았을 땐 기어다닐 수 있는데 피니시 당하면 아예 그거 돼 아 살려주사 살려달라 근데 기어다닐기엔 맵이 너무 커 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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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맙다 이거 죽는다 아이고 뭐야 이거 땡큐 죽은 거야? 자 지금 열심히 타임머신을 돌리고 있어요 레이더 언니가 저지해야 됩니다 아 저기 있네 노후융 타임머신 노후후 후후후후후 pond 아 녀 Ace 저 그냥 부수면 끝나는 거 아냐? 안 끝나던 데요? 아닌 아 무서워라 아직 쿨타임 안 돌아 아앍 뭐야 어떻게 해요 그거 여기서 덜덜 떨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떨어 Esteban 서 acost만 너도 같이 어떻게 떨어ận 일단 이렇게 ㅎㅎㅎ 부들부들부들부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되요 오오오 분신해서 해야겠다 개념 가서 싸워야 되지 않아요? 아, 변신한 모습이 아니구나 변신해서 가동 시스템을 돌리고 있어요 난 변신을 못해 나도 어디로 가야 되는거야? 나도 몰라 날리네 대맛 본인 가면 줘 오 오케이 기동자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끝이네? 이렇게 과거로 돌려보내지는 거구나 살려 너 못하긴 했다 내가 근데도 무서웠어 근데 저거 실질적으로 가능하긴 해요? 저거 타임머신 그냥 뚜드려 패면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생존자들이 다 잘하면 아주 살인마가 죽을라 그래요. 그래서 이 타임머신이 나오기 전에 무조건 한 두세 명은 죽여야 가능성이 있어요. 일곱 명이 다 살아있잖아요.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예요. 진짜 쳐맞아서 죽어요 그러면. 아니 근데 역대급으로 다 살아있는데? 다들 조금씩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요. 나는 다음판도 다 뒤집어요. 찜찜이는 이런 게임 많이 안해봤잖아. 땀이에요. 이제 이제 좀 잘하는 사람과 와요. 땀다. 자 이제 누가 살인마지? 잇몸에 소름이 좋아. 저 방금 푼다님을 살려드렸습니다. 저를 기억해주시죠. 그런거 없어 여러분. 웃으면서. 아니 근데 저 비를 붙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나 스킬 잠깐만 설정 좀 다시 할게요. 네.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 코스트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띄웅띄웅 뛰어다니는 거 은근히 필요하더라. 분다님 앞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꼭 누구 생각보다 못쓰겠어. 아니 그래서 이런 게임 너무 어려워요. 이런, 이러놓고 잘한다고. 저는 이제 배신감에 두드려가지고. 면맛도 나중에 써보고 싶은데. 분다 뭐지 뭐지. 분다 바보. 코테터칩이라도 편해서 먹고 있을까? 먹으면서 해. 일단 다 왔으니까 시작하자. 넵. 먹으면서 해 했는데 게임 시작한대. 어디선을 들어줘야 하는거지? 빠르게 죽고 드시면. 드시면서. 빠르게 죽고 먹으면 된다고? 아니야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찾아. 살려줘 벅벅. 막 점프하고 계신데. 오케이 빨리 죽고 먹으면 된다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분다님 막 점프하고 계세요. 제가 찾으러 갈게요. 아 이번에 납치됐어요? 저밖에 없으니까. 납치당한데. 납치당한데. 뒤에 트랭크스 겁나 활발하게 숨쉬고 있어. 활발하게 숨쉬고 있대. 그림은 레이더 안 하세요? 저 아까 했어요. 레이더가 빌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아까 뭐 했더라? 셀, 셀에 썼지. 셀하고 윤뱅지한테 부메랑 뒤지게 쳐맞고 죽었어요. 기원참에 참수당함. 진짜 거의 그걸로 맞고 죽었어. 근데 이게 350을 하면 왜 안 좋은 거야? 캐릭터마다 패시브 스킬이랑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하면 스킬을 여러 개 낄 수 있나봐요. 그렇구만. 좌우 인사. 여럿이 굿. 여럿이 굿. 여럿이 굿. 분 다시 실력 좀 볼까? 조금 긴장. 지도 못 찾아서 아무도 못 죽일 수도 있어. 찐찐. 아아악! 고기 하이. 저어! 나도 그렇게 아니 이거 시작할 때 하는 소리가 너무 웃겨 자꾸 옆에 사람이랑 인자해 이거 뭐야 유충 너무 귀엽다 귀엽다고? 어우 렉 걸려 왜 이래 앞으로 승다님이 하는 귀엽다는 소리는 절대 칭찬이 안 돼 아니 걸어다니는 게 귀여워 유충이 귀여울 수도 있지 맞아 유충이 귀여울 수도 있지 아 홀리 나 너무 징그러웠어 아니 근데 소범찌는 나방도 징그럽다며 네 나방이 얼마나 귀여운데 어 문제 아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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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당신이 나방을 알아?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르겠 벽도 막 타네요 멀지마 열쇠 찾는 게 빠르다 비가 어딨더라? 야 사람 만나기도 전에 다 찾는 거 아냐? 냠냠 들킬 거 같애 가자 뭐야 나 엄청 두근두근 거리고 있었네 어딨어? 응? 두근두근해요 응 달링 찾으러 갈게요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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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쇼 근데 나 한번 보고 싶어 유충 보고 싶어 그래요? 점프하고 계시면 제가 찾으러 갈게요 바람이 보이네 누구지? 나 여기 타고 가고 있어요 나 유충 보고 있어요 이거 뭐야 아 유충 귀여워 확실히 귀여운데? 죽이지 말아요 죽이지 말아요 죽이지 말아요 보러 왔으니까 인사하고 가요 나는 들리러 온 거 같은데 들리는데 정말 찾기 어렵다 정말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서 계속 두근두근거려 이 근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두근두근거려 선다의 첫 생량이 될 뻔했다 야 만나자 말자 갑자기 막 눈뽕빔 비추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니까 저 귀여운 아가한테 눈뽕빔을 쏘면 어떡해 만나자 맞아 해야지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무슨 소리야 봐봐 좋게 얘기하면 살려서 보내준다고 그치? 다음은 없을 거에요 정답 다음은 기대도 안 하지만 다음은 다 열쇠가 어딨지? 아 농땡이 피우는 동안 열쇠를 다 찾으셨나보네 어디지? 진짜 소리만 돌리고 어딨는지 모르겠네 열심히 파밍 중 내 맘이 그 맘이었다니까? 이게 은근히 찾기가 힘들어 은근히가 아니에요 그냥 찾기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난 이모나 아깝다 이거 유충으로 끝나겠는데? 이럴 수 없어 유충으로 끝나 망하는 거 너무 웃겨 자리 가세요 안 했나? 어 진화했다 과자 먹고 싶으니까 나 잡을래? 왜? 과자 먹고 싶은데 나 잡을래? 드디어 유충을 벗었어 오우 축하해 그럼 안 잡힐래 이제 나일 수도 있다고요 개 징그러워진다고 축하해 네 그럴걸요? 맞습니다 아 근데 진짜 사람 찾기가 진짜 어렵네요 아무것도 못 찾겠나? 어 개쳤지 아니야 할 수 있어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죽이지 말아주세요 응? 안전해지고 있어 내가 어디 까지 올라가는 거지? 나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지? 이 위에 뭐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하 nickname 스타장님이 차장님이이오 보였던 것 같은데 엉? 사장님 근처로 가면 안되겠다 트어트러트러 근데 이게 스킬이 뭐지? 아뜩 ktion 여러분 이 정도면 죽지 않아요? 도와가! 어디가 팍이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B 아니에요? 지금이야. 저기 어디야. 저 어디야. A가 터져요. A. 진짜 오래 걸리네요. 나약하구만. 나약하구만이래. 아니 셀 말이에요. 셀이 나약하다고. 나약했던 건가? 어딨어? 다들 어딨어? 근데 처음만 찾기 힘들지. 한 번 찾고 나서는. 이 줄이 비엔나라니까요? 맞아 애들이 좀 몰려있어. 어 사장님이다. 모르겠어. 어딨지? 진짜 기동키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 벌써 이만큼이나 모였어. 맞아요. 우와. 할로. 이상한데? 할로. 여기에 드래곤볼이 있다고 나왔는데? 무서운 소리를 듣는데? 사람이 들고 있는 드래곤볼인가? 뭐지? 그냥 다 열고 다녀야겠다. 답이 없어. 실수에서 타나가? 아이씨! 타잎이 푼다인가? 네. 이 쪽으로 오네요. 아아! 아이ck! 오이ck. 알았지. 해보자. 가자고! 도망가면 어떡해? 너호가 들고 있는 거구나? 아 그냥 막 때리면서 다니엘이 났구나? 그걸 뒤늦게 깨달은 우리 품다. 무섭네. 어! 돼지가 날라간다! 돼지가 날라간다! 여기 있구나. C가 어디야? 진짜 하나도 못 했니? 엔터를 눌러서. 아 C가 저기구나. C키는 C에서만 나와요? 그러면? 네. 이러러 가야겠구나. 무슨 일이야. 오! 이런 게 있었구나. 지금까지 난 뭘 했지? 와! 살렸어요! 살렸어요! 여기도 C구나. 뭔 소리야 이게? 어깨, 어깨, 어깨. 소문이 어떻게 잘 도망간 거 같은데? 갑자기 뚜드려 먹고 있는데? 소문이 싸우고 있구나. 소문이 싸우고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하이 머신. 엑스가 어디야? 엑스는 이제 가운데 지역이야. 내가 있는 곳이 엑스였구나. 아아악! 드래곤볼을 틀릴게요. 왜 아픈가 본데? 어우, 드래곤볼이네요. 멋지다. 조그마한데 드래곤볼 넘겨주면 어떡해요? 아, 이거 넘겨줄 수도 있구나. 잘하고 있다 소문! 드래곤볼을 다지려 하는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너희 희생으로 지금 슈퍼 타임머신이 작동 중이야. 여기 지금 PC방 열렸다고. 아, 피씨방. 나 좀 살려줘요. 나 살려줄 사람. 나 죽음 죽었어? 나 쓰러졌어요. 온다, 온다, 온다. 저기 노후 보이는데. 온다, 온다. 말하지 마. 제발. 사실 안 보여요. 선고로 가운데 우주선은 방해물 지형 지물이 판정입니다. 다들 훈다님 효투로 갔는데? 상냥한 대머리아주시로 오셨어. 아, 잠깐! 아, 역시 고로케는... 역시 고로케는... 왜여... 저기요. 저기요. 아주머니? 어디 가... 로우님이 해봐요. 아 뭐?!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몸 해야 되는데... 우와, 이게 뭐예요? 이기만 모아서 재단으로 가면 됩니다. 저기 말이지...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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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태가 나가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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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돼. 와우 와우 와 이게 뭐야 배달 갑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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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겠다 다다랏 아이고 아이고 내 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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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도 태양권을 쓰는구나 와우 셀이 태양권을 써 오 이거 위험하다 나 좀 살려줘 으아 완전 다골빵이다 나 좀 누가 좀 살려줘 살려줄 상황이 아니구나 지금 살려줄 상황이 아니야 우리 전쟁터라고 지금 진짜 죽겠다 노원님 일곱게 다 모은거 아니에요? 어 절 따라와요 절 절 따라왔어요 게리어 회복점 여기 침이다 뛰고 있어요 어디 어딨어 나 지금 위치 파악 중 내려오세요 길 따라 내려오세요 아 왜 나야 또 열심히 열심히 튀자 길 따라 내려오십쇼 품다 사랑해 살려줘 날 죽였어 기동에 왔어 뭐야 이게 기동장치가 자동으로 차요 조금씩 아 시간만 잘더라도 되는구나 레이더는 이걸 무조건 부숴야 돼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이래서 얼음이 걸렸나요? 이래서 사람 줄여야 돼 푼다가 먼지가 되어 사라져 문이 이상해요 아 나 고로케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웃겨 후반부 되어서야 스킬 쓰는 법을 알았어요 제대로 이게 스킬을 안 쓰면 게임이 너무 어려워져 스킬을 잘 쓸 줄 알아야 돼 이것도 그래 같은 애는 못하는 게임이구나 할 수 있어 스킬 아 이제 스킹 될 것 같은데요 스킹 이제 키미밍 차례 키미밍 차례 열라 스킹 될 것 같고요 이 두판 키미밍하고 준이 빌런으로 데뷔 장식하고 끝내자 나도 본 게임은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그치 사립마 하면은 은근히 찾기 어려운데 은근히 찾기 쉬워요 쉬운다고 지금 무슨 말이야 그 사람 따라가는 게 쉬운데 처음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걸리나봐 저거 처음 끝나면 이전에 셀 성우분이 주변에 어린 아이들이 드래곤볼 놀이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셀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애들이 울면서 도망쳤다고요? 그런 일화가 있어? 무섭겠다 애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엄청 몰입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셀 좋아하는 얘기였어 하면서 막 했을 텐데 한참 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한참 셀 무섭게 나왔을 텐데 나도 어렸을 땐 드래곤볼 놀이하면서 놀았는데 막 에네릭 힙합 이러면서 진짜 때린 건 아니죠? 뭐라고요? 에네르기 퍽 에네르기 퍽 에네르기 퍽 어떻게 알았지? 진짜 때리고 놀았는데 진정한 에네르기 파다 진정한 에네르기 파다 저거 보다 잘 알봤거든요 어? 손다 안녕 오늘의 전우가 내일의 적이 되겠지 썸네일러들에게 힘을 보여주잖아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다 노호 어딨어? 우리 세 명만 있어 우리 세 명만 있어 우리 세 명만 있어 저 인간 지나가기 전에 빨리 이건 뭐야? 아 음 바다이 머신오 쪽수른다 아 비께다 뭐지 어? 뭐야 어디서 어린애 목들 중에 있네 그냥 호스트 레곤 짱 베리어 회복 장치는 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한 대 맞고 써요 베리어 회복할게 아아 밴나 또 꼬니 이러는데 똥꼬니? 오 랩으로 빨리 했다 왜 벌써 2렙이 됐어? 아니 이거 봐 개무섭다니까 진짜 왜?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 살려줘서 아니 레벨업을 하는 게 애들을 잡는다고 레벨업하는 게 아니야? 민간인 죽여서 했어요 민간인 죽일 수 있구나 미쳤다 아 이거 지진 난다 아 이거 지진 난다 와 시작하자마자 지금 한 대 날리고 하는 거야? 또 있어? 살아갔어 우리 또 2렙에다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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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켰다 저거니? 뭐야 이거 저거니가 지혔네 도망가야겠다 아아 뭐해 어디 숨었지? 저거 있다 존나 튀어 와아 벌써 죽었어 얘 우주선 안에서 뭐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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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인간이 드래곤볼이다 아 뭐라고? 숨겨놨었는데 아니 저 숨겨놓으면 어떻게 들고 있어야지 아니 제가 죽을 거 같아서 개 웃기네 죽을 거 같아서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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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을 숨겨놓는 망망이 같아 어디 있을까 어 저기 있네 뭐야 살려주세요 자 나는 쿨다운 음료? 이건 뭐예요? 변신 쿨다운 음료를 줄여준 거 같아요 변신 게이지를 다시 올려줘요 아 아 이거 쓰기 되게 어렵다 여기 있었구나 뭔가 마이크가 많이 먹고 있는 느낌이다 오우 후보미니? 나가마가 다 스키오 이슈요 아 죽었다 뒤졌다 아 살려줘 아 아 아무것도 못했는데 잠깐 고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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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3레벨 됐어 미쳤나 봐 아 드래곤볼을 가져갔어 근데 이 에어리어가 파괴되려고 하고 있어요 난 망했어요 아 에어리어를 여러 개 날릴 수도 있구나 레벨업 할 때마다 할 때마다 할 수 있는데 이거 두어서 써요 난 뒤졌다 안녕 와 진짜 너무 무서운데 지금 진짜 빌런한테 쫓기고 있는 느낌인데 빌런이에요 진짜 빌런이라고요 하봉상? 토더리아상? 아니 살리지도 못하게 그냥 파괴시켜버리네 우와 나 뭘 본거지 우와 헉 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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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씩 써요 나 상자 되게 많이 열었는데 왜 이거 주세요 네 지금 과자 먹으러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진짜 과자 먹으러 보내버리네 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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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려버렸다! 철철철철! 빨리 세남팀 제물로 맞추고 이지여 가동킷 찾으세요! 빨리! 빨리! 와 저 무슨 키비빙 웃고 있는 모습 봐 와 끔찍해 어 드래곤볼? 와 나 드래곤볼 있었구나 어딨을까? 저렇게 왜 그러고 당기고 있어? 응 이쪽도구나 저 숨었다가 뛰면 저렇게 뛰더라구요 근데 나 손능기가 뭔지 까먹었어 간트롤롤 아 난 모두가 함께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꿈을 꾸고 있었어 개꿈이야 개꿈 이룰 수 없는 꿈이었구나 꿈을 꾸었느냐 뺑지 같은데 어 뭐야 사장님이잖아 아닌가 나 말고 돼지 한 명 더 있어 다른 돼지였군요 다른 돼지였군요 안 집이 정. 누되지? 잘 niego아 않네 이건 사장이 맞는 것 같은데 잘한다 아우 개 아프네 잘가 qua 함두륨 쓴다고? 실화야 fant 잘가 소소 아이 가자 아 대멸망 엔딩이겠는데 아이고 와 돼지가 터졌어 돼지가 터졌다고? 돼지가 터져버렸어 구워먹자 우리 이 지역 열쇠 빨리 찾아야 되는데 열쇠는 찾아보니까 돌리기만 하면 돼요 봐 아 그러네 저기 노란 기둥이 어 뭐야 이거 얄레 이거 뭐야 이거 뺑지 역시 고인물이야 너 망쳐 아무튼 5분 안에 끝나겠다 그냥 너무 재밌겠다 5분으로 될까? 뺑지라면 가능할지도 가자 뺑지 열었다 오 열었어 아 근데 이게 싸우기가 참 애매한데 제발 제발 나도 살려주세요 어디있는데요? 나 싸우고 있어 도망가요 그러면은 풀릴 때쯤 되면 도망가야지 에이 뺑지야 살려줘라 천많이 개천많고 있다 안돼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그래도 고르케가 바주카포 싸줬는데 그니까 그니까 최종 변신 최종 변신 진짜 개무섭게 생겼다 이제 그거 해줘야지 스바라시 해줘야지 꼭 스바라시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고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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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다 오 아 아 뭐야 이거 대체 절대 아 괜히 왔다 옆에서 서포트 날걸 사장님 기어 다닐 수 있어요 아이고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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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한아 안돼 안돼 왕지 어디있어 왕지 가고 있어 도망갔어 도망가고 나 빠르게 도망 뺑지 절대 싸울 생각 안하고 그렇게 해 마지막 내가 파티해 이 파티는 망했어 이 파티는 망했어 파괴할 때가 어? 탈철도 어딨어? 개웃기다 아직 저걸 파괴 안해서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 찾아야 돼 저기 빗기둥 녹색 아니야? 아 녹색은 고급품이에요 파란 걸 찾았네 완전 반대방향인데? 아 그거 말해주면 어떡해 아 그래도 이거 맵 밖에서 기회 찾기 힘든데 이거야? 버그야? 시야가 너무 가까워 시야 좀 멀고 싶어 파괴는 해야겠다 파괴는 해야겠다 넓게 하면은 할 게 없으니까 파괴 좀 해야겠다 할 게 너무 없네 사람도 다 죽였고 땡지밖에 없고 와 정말 저게 혼자의 여유라는 건가? 진짜 말 아시길 아 아 갈 수 있나? 안 될 거 같은데 안 될 거 같은데 여비자 시비콘에 온다 온 거 같아 날 봤다 쏘졌다 오 원래 오 오 돌진이 이렇게 돼? 보였다 와 잘 뛴다 와 대박이다 저기 용안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또 빠져요 벽이 있어요 안 보이는 덩 땡지와 개구리처럼 가 아 변신 변신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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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어디 갔어? 도망갔어 자봉성? 또돌이야성? 이 그림을 위한 빅픽쳐? 아니 뭐 빅픽쳐야지 무서워 죽겠구만 돌 돌 돌 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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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저거 솔직히 저기서 그냥 탈출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와 잠깐의 순간을 와 와 근데 4단계 개 멋있긴 하다 안 멋있는데 와 머리가 너무 커요 애들이 애들이 왜 무서워서 도망쳤는지 알 거 같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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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한 한 대판 하면서 다섯 판 정도 하면서 이제 아 내가 빌런 됐을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으아 다 짜놨던 거 아니야? 아 나 이제 윤뺨지인데? 그니까 더 더 클리닛 아니 5분 안에 칠할게 끝났을까 아 아 끝났어 5분 동안 쉬고 계시죠 잠깐 그러고 나서 시작해도 나쁘지 않은 우리 10단 3개 정도 10단 3개 정도 끼워놓고 시작하셔도 여유있게 잡으실 거 같은데 맞아요 페널티 1분 어때 1분 아니 1분 이상이어도 될 거예요 너무 크는데 1분 너무 큰데 야 우리 1분 져도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냥 놔둬잖아 10단계 기둥키 하나도 못 열 거야 맞아요 지금 여태까지 준님이 다 열었잖아요 맞아 퀴즈가 다 열었는데 우리 어버버한다고 맞아 맞아 그러면 1분 동안 여러분들을 때리진 않을게 내벨으로 가겠지 뭐 모든 인지를 다 죽이고 혼자 4렙 찍으려고 당연하죠 아 나 미친 거 아니야? 주민 구해 주민 나부해 주민 살려 1분 동안 맵만 좀 돌아보도록 하죠 덜덜덜덜 덜덜덜 덜덜덜 이거 그냥 죽으러 가는 거잖아 이거 간다 소다 맛 타일이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소다 맛 타일이 뭔지 보여준다고 알고 싶지 않아요 제리콘기야 제리콘기야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 와 뭐야 이게 뭐야 상했어 저 사람 왜 다 사망해야 돼 저렇게 또 사망하는 거야 이거라봐 색도 다르네 식욕 밤새 짤 아니냐고 저거 민초셀 민초셀 민초셀이래 민초는 좀 마음에 든다 호브로셀이래니 세상에 호브로셀이래 호브로셀이래 하하하하 자 저는 여러분들을 1분 동안 때리지 않을게요 네 왼쪽에 왼쪽에 시간있죠 14분까지 때리지 않겠습니다 개처럼 뛰어 개처럼 뛰어 발가 뛰어 으아 진짜 민간인들 도망치는 거 같아 하하하하 살아다놔요 여러분 개처럼 뛰어 시작 지점에 민간인들이 많이 없네 셀은 초반 타밍이 중요합니다 저거 없으면 찾아가야지 아아 벌써 벌써 걸렸어? 만났어? 만나지는 않네 심장이 뛰고 있어요 하하하하 이거 이거 민간인이 많이 없구만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 주시는 거죠 몰라요 안 보여요 지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어 남았어 미친 거 아냐 어딨지 민간이 우리 우리 1분이 이렇게 짧았나? 1분 끝났죠 이제 만난 옛날에 끝났어 안 끝났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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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레인지 안 돌려보셨어요? 전자레인지 안 돌려봤니 전자레인지 1분 돌려봐 한평생이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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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라 아니야 아니 안타 아빠 내가 너도를 또 맞든 거야? 레벨업 하필 이럴 때 노래 박힌 거 저게 무서워요 엄마 엄마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군킬을 돌렸기 때문에 아군킬을 돌렸기 때문에 누가 B지역으로 튀었거든요? 와 나 진짜 간발을 쳐준다 미친 와 나 위험했다 셀은 기탐지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 근데 아무도 없네 와 기탐지라는 스킬이 있었구나 사람이 어디있는지 알아내는거야 근데 이게 좀 어느정도 가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거거든요 아빠 한번 돌려주세요 안돼 비명과 함께 사라지는 소리들리는데 큰일났어 내 발로 뛰어 내 발로 뛰어 내 발로 뛰어 내 발로 뛰어 멀리도 떨어진다 빌런이 아빠가 되고 벌써 아 뭐야 나 꼈어 미친 냉장고에 있는 푸딩 먹어버릴거야 많이 드세요 당신 머리라고 생각하고 먹어버릴거야 조합 아아아아 이거 푸딩인가 봐 선두를 쓰시면 바로 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피니쉬를 날리버리잖아요 그렇죠 레벨업은 해야지 무섭네 아 진짜 어떡하냐 진짜 냉장고에 있는 푸딩 꺼내버릴거야 많이 드세요 진짜 갔는데 제발요 푸딩 꺼버릴거야 누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사장님 힘내세요 저자 으으으äng 너무 sir 와은 하으 zob 웦 더 흥겹게 팰거 같은데 smooth 많이노 전기쪽쪽 굳형 선두 쓰면 오 부활을 한번 써버려가지고 доб 몰래 먹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나 보일 때쯤 되면 다 피하네? 당연하죠 당연한 걸 묻고 있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재능이야 내 이름은 셀 같이 놀자 놀고 싶다 저렇게 경복스러운 셀이러니 매력적이야 신난다 경복스러운 셀이러니 아우 너무 무서워 경박스러운 셀한테 얻어맞으신 건 기억하시죠? 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시 아 짜증나 아 침 묻었어 아 짜증나 너무 무서워 얘들아 아 진화한다 안돼 제발 안돼 아 진짜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재취 추가된 셀입니다 잠깐만 아 선생님요 선생님요 뭐라고 빨리 튀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버리는 게 선생님요 살려주세요 고맙다 먹을 거라도 주세요 와 방금 뭐야 나 죽었어? 잠깐 아니 죽었어 열심히 살렸는데 그거 이거 진짜 살렸 대박 아 셀 3단계가 너무 안 좋은데 아 무섭다 화이팅 안 좋은 거 계속 유지해주세요 그럼 맞아요 저희를 위해 어 스카스? 어 스카스? 와 미친 고렇게 뭐야 너무 무서워 아 이게 로곤을 또 잘 못하네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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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로곤을 잘 못하는게 아니라 그 4번 연막 스킬이 로곤을 못하게 하는 스킬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아무때나 때리는 스킬 썼어요 젠장 근데 연막이 내 시야도 가려가지고 둘이 만나 싶어 으음 어 방금 어? 오 범 진짜? 속이 봐. 진짜 어디 품어있는 다람쥐 찾는 듯한 느낌인데? 잠깐만. 그럼요. 모션 봐. 저거를 어떻게 당해 진짜. 찍어주시죠. 너무 잘 어울리고요. 이거 쩍? 아 근데 색깔 이쁜거 너무 킹받아. 색깔 안 이쁘으면 덜 킹받았을텐데. 무려 소다색이라고요? 그래도 저거는 안가져가네. 나 살려줄사랑. 그러게 드래곤볼은 안가져가네. 드래곤볼이 있는데. 드래곤볼 맞지 않네. 내 것도 가지러 안아보는 사람들? 여기 드래곤볼도 있지. 고로케한테 드래곤볼을 주려고 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런걸 말하면. 잠깐만 거기다 두면 어떡해. 맞아 웃겨 진짜. 맞아. 맞아. Electric 뭐가 지 Vall az надо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橙 가상방문 들어갑니다! 잘 계시나요? 나이 양파야! 나이 양파야! 나이 양파야! 니 왕구가였구나! 주해라이? 아... 유감 마음이 차라리 편해요 쭈압! 아 빨리고 있어 잘생겨진다! 잘생겨진다! 와 이걸 여기서 보네 와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초특급 미담 소다마 셀입니다 미담이요? 양심 어디세요? 아 저 말고 셀이 잘생겼거든요 그니까요 셀 양심 있으세요? 와 4단계 아 기리빈 가는데요? 기리빈 가는데여? 기리빈 가는데여? 기리빈 가는데여? 뭔 사랑하겠어여 안녕 개 나빴다! 고로케한테 드래곤볼 주지 심지어 드래곤볼 한개 들고갔어요 드래곤볼을 내려올 때부터 알아봤어요 하나 들고갔다고? 기념품 있어야 될 거 아냐 아 뭐야 기술 잘못 썼다 잠시만 고로케까지? 어? 지금이야 어 여긴데여 이거 뭐야 이거 오와 헐 잘못 들어온 잘못놀에서 하나요? 잘못 들어온 거 치고 너무 정확하게 날렸는데? 정말로는 기술이어서 사실, 사실 빨리 끝내려고 인간놈들 자! 질러다랴! 아 얄미워 키밍만 나갔네 다른 판단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우리 기다려준 1분 빼고 거의 6분만에 다 깼고 진짜 내가 모르겠어 한 명당 1분 아 박세다 아니 보고 있는데 키밍이 온다 조용히 어디 이상한데 가는 거야 저 어디 가지? 이랬는데 안녕히 계세요 아마 없었어 저 사람은 게임하면서 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약사박이 더 살아났네 진짜 머리가 아찔하네 자 이렇게 같이 플레이해본 드래곤볼 더 브레이커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아 재밌었다 재밌었다 재밌네요 만나서 별로였고 다신 보지 말자 아니 다시 안 보면 어떻게 해 우리가 이거 레벨 58 찍은 이유를 알겠다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 음 괜찮네요 자 그럼 마치도록 하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안녕 유바 유바 와이왕 구독 눌러주세요 유하 근데 이거 어떻게 꺼? 끄는 방법은 아주 어렵습니다 아 좋아요 끄는 거 어떻게 끄는데 ESG 누른 다음에 R을 누르신 다음에 탭을 누르시면 타이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와 진짜 졸라 어려워 게임을 못 끄게 하려는 심선이야 이거 이거 맞아? 뭘 누른다고? 심지어 매칭 준비 중에 난데 방에서 나가야 돼 3을 눌러서 룸을 해산한 다음에 룸 해산하고 예스씨 누른 다음에 R키 눌러서 세팅 옵션 창으로 들어가서 탭을 누르면 타이틀로 돌아간다 있어요 타이틀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RTF4를 누르세요 RTF4를 사실 RTF4가 속 편해요 속 편해 응 맞아요 와 드디어 껐다 정말 정말 좋은 방법이야 룸 해산 룸 해산 룸 해산